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 것은 버프 받기 전에 섀도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안이죠? 오케이 아, 버프 준비기간이 더 긴데? 아, 아 때리지도 못했는데 아, 아, 아 아, 아, 아 아, 아, 아 섀도우의 장점 다크사이트 중에는 저걸 맞지 않죠 어마무시합니다 답은 뭐다 섀도우다 상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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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하하하하 가만히있었으면 됐던데 하이, 정말 야아 뭐하는거야 미치겄네 아 너무 빨리 때리려는 욕심 때문에 다 날려먹네 날려먹네 일단 제거 한번 합시다 아 미치겠네 설치해놓지 말지 두드녑시다 두드녑시다 종료 20 조절 10 만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일단 비석부터 좀 제거해줄게요. 너무 많이 쌓여있어가지고. 다가사이드로 해줍니다. 데미지가 올라가기 때문이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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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개꿀 개꿀인데 이거 어떡하냐 어 됐다 아 어 절개 어 절개 아 위험하다 큰일 났네 바로 떠야 제거할 수 있겠는데 10초밖에 안 남았는데 다행이다 다행이다 피카츄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츄르르륵 아 아이컨만 뜯시다 어이구 어이구 죽을 뻔 아 어서오십시오 고맙습니다 계속 나오기만 하면 돼 그럼 딱 끝나 그렇지 아 이렇게 쉐도우 데미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